조선시대 작품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꽃그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꽃을 사랑했을까요? 상설 전시실 1존에 작은 전시실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랑한 꽃 시리즈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. 매화에 이어 두 번째 주인공은 연꽃 연꽃은 흙탕물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불교에서 금낙세계와 깨달음을 유교에서는 꽃 중에 군자, 최상의 인격을 의미했어요. 또한 연꽃이 행복을 부른다고 하여 소망을 담아 도자기, 공예품 등에 수를 놓았답니다. 조선시대 사람들이 연꽃에 어떤 소망을 담았을지 궁금하지 않나요? 물고기, 새, 학 등 다양한 동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연꽃 작품은 11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